자, 이제 410, 4월 10일 총선이 이제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정말 이제 뭐 거의 이제 카운트다운 안에 들어왔습니다. D- 얼마? 16일. 또 오늘은 D- 3일이기도 합니다. 총선은 16일이 남았고 무엇이 3일이 남았느냐. 자, 공식 선거운동일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이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선은 D-16, 공식 선거운동까지 D-3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에 공천을 쭉 완료를 했는데 그젯밤, 그제라고 한다면 토요일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공천을 한 명 취소했습니다. 이영선 변호사, 세종갑에서 공천을 받았던 인물. 그런데 이 이영선 변호사는요. 세종갑에서 4명이서 경선을 했어요, 민주당 후보들 간에. 그런데 그 4명의 경쟁에서 이겨서 공천을 받았던 선수인데 토요일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민주당이 안 되겠어요. 이겨서 이영선 후보의 공천을 취소하겠습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왜? 이제 이유가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거죠. 이영선 변호사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을 거짓으로 민주당에 알렸다. 그것이 이제 드러났다 뭐 이런 겁니다. 민주당의 당초에 서류 같은 거를 접수시킬 때는 이영선 저는요.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고요. 오피스텔 한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알렸는데 중앙선관위에 이제 신고가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드러난 걸 보니까 무슨 소리. 아파트는 한 채가 아니라 네 채. 오피스텔은 한 채가 아니라 여섯 채. 그 외에 상가도 한 채 가지고 있고 임차권도 한 건 가지고 있더라. 따라서 아파트가 한 채라고 신고했는데 알고 보니 네 채. 그러니까 아파트 세 채가 누락됐고 오피스텔은 당초 이영선 저는요. 한 채만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여섯 채니까 한 다섯 채가 누락된 거고 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안 되겠다. 이영선 취소. 뭐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지난 14일 열 하루 전쯤 되겠네요. 이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세종 지역을 찾아서 이영선 후보에게 힘을 바짝 실어준 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요. 확인해 보시죠. 신임 후보 이영선 후보 얼마나 목소리 좋은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월 10날 윤석열 정권 심판의 날 맞습니까? 맞습니다. 검찰 독재 민색 바탕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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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표 이재명 대표님 파이팅. 자 이제 이영선 후보가 세종갑에서 이제 공천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요. 저 세종갑 지역에 이제 후보가 없어요. 이제 무공천하기로 했습니다. 뭐 이제 지금은 공천할 수도 없어요. 왜 이제 후보자 등록 이런 게 다 마감이 됐으니까요. 자 그런데 한번 좀 전 그래픽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영선 변호사는 민주당에 거짓으로 알렸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차이도 많이 나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고 급기야 취소를 했다. 그런데 이영선 변호사 같은 경우에 송영훈 변호사님. 뭐 이렇다면서요.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매하는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 수법. 그것을 소위 우리가 갭 투기라고 하는데 갭 투기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라면서요. 매우 그렇게 보이죠. 왜냐하면 그 선관위에 신고된 내역을 보고 저희가 부동산의 가액과 채무를 다 더해봤더니 거의 엿빌 때 부동산이 한 38억여 원 되고 채무가 한 37억 6천여 만 원 되니까 이거는 전형적인 갭 투자입니다. 그리고 이 이영선 전 후보 해명이 부인이 해서 나는 잘 몰랐다 이건데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선관위에 신고한 내역을 보니까 본인이 1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3채 그다음에 본인 명의로 아예 된 것이 1채 그다음에 오피스텔 하나, 상가 하나가 있어요. 이것들을 다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배우자가 나도 모르겠고 나는 몰랐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잠깐만요. 이게 차근차근 한번 짚어볼게요. 이영선 변호사는 이번에 본인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내 아내가 나도 모르게 투자를 했어요. 저 이영선은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런 부동산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지금 그것이 저 이영선 변호사의 해명이 말이 안 된다. 이 부분을 송영훈 변호사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바로 이겁니다. 결국 드러난 게 아파트 4채라는 거잖아요. 이영선 변호사가. 그런데 세종에 있는 그 한 채의 아파트는 본인 명의로 되어 있고 나머지 그 3채. 3채는 부인하고 공동 명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부인이 알아서 하긴. 뭐 부인이 알아서 해요. 이런 것이고. 오피스텔도 한 채는 본인 명의로 되어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뭐 부인이 알아서 하긴 뭐 부인이 알아서 해요. 뭐 이런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 신고 내역을 보니까 그 본인 2분의 1 지분 가진 아파트들의 임대차 보증금 채무도 다 재산 내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매입해 가지고 전세 놓은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전형적인 갭투기로 봐야 되고 더 민망한 것은 이분이 민주당에서 전세 사기 TF팀 공동단장이라는 걸 맡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떤 말들을 했냐면요. 20, 30대 젊은이들이 꿈을 잃고 좌절하는 게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 우리 사회가 주거약자인 청년과 1인 가구에 대해 너무 소홀했다.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 정의로운 민생 변호사가 대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인은 저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갭투기를 해서 사실 저게 만약에 전세 보증금을 한 명만 못 돌려주면 전세 사기도 문제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전세 사기 TF팀 공동단장이고 민생 변호사를 자처했다. 저번에 조수진 변호사 건도 그렇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 민변 변호사로 공천받으신 분들 왜 이런 일들이 계속 터지는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이영선 변호사는 결국 공천이 이제 캔슬이 됐는데 조금 전에 이영선 변호사 배우자가 나도 모르게 투자했다. 그 그래픽을 다시 한번 좀 넣어봐주세요. 이영선 변호사는 두 번 거짓말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입니다. 맞죠? 왜? 부동산을 실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축소해서 당에 알렸다. 그거 거짓말한 거 아니냐. 첫 번째 거짓말 논란. 두 번째는 아니 이제 공천이 취소가 됐고 뭐 이런 마당에 그것을 해명할 때도 내 아내가 나도 모르게 투자했어요. 저 이영선은 모르고 있었습니다라는 취지로 해명을 했으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도 다수 있었는데 어찌 이영선 변호사께서 모르고 부인께서 알아서 했다라고 해명을 하는 겁니까? 두 번째 거짓말 논란. 이런 것인데 우리 여성훈 행정학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뭐 문제 있죠. 지금 하나 또 거짓말이 하나 더 있는데요. 뭐가 더 있습니까? 뭐냐면요. 당에서 이제 공직서류 심사받을 때 내야 되는 서류 중에 다주택자는 취득 사유와 그다음에 처분 계획서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다주택자를 무조건 숨겼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당에서 몇 채 있는지 다 내야 되는데 그리고 그거를 왜 언제 취득했고 왜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도 내야 되는데 그거를 몰랐다 그러면 아예 이 서류 자체가 심사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불가했다 이렇게 조금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당에서 굉장히 빠르게 대처를 좀 잘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송빈호 사장님 말씀처럼 이분이 안전 표리부동한 표상인 게 본인이 전세사기 TF 무슨 활동을 해놓고 전세사기 사실상 이건 거의 전세사기 수법인데요. 그거를 전세사기 수법을 본인이 활용하고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공직자의 자세도 이제 없는 것이고요. 당에서는 이거를 그냥 단순히 이제 제명하고 공선 취소하고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 사기죄, 될 수 있는 거를 되게 굉장히 세게 걸어가지고 강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것은 민주당의 후보자들 검증 시스템은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 왜 저런 것들을 걸러내지 못했을까? 이제 물음표가 찍히는 부분인데 뭐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전형적인 이영선 변호사는 갭 투기를 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인 것인데 한번 보시죠. 아까 무슨 뭐 아파트 4채, 오피스텔 6채 등등에서 이게 한 돈으로 따지면 38억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저러한 부동산들을 이영선 변호사는 저 38억 정도가 되는데요. 저 가운데 정확하게 지금 여기는 37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37억 6천만 원 정도가 대출, 빚을 얻어서 저 부동산을 샀다는 거예요. 38억 가운데 그 가운데 37억 6천만 원이 빚이다, 이겁니다. 이건 딴 거 없다. 이건 갭 투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그런데 아까 우리 송영훈 변호사가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이 이영선 변호사는 아니 저러한 의혹에 휩싸여 있는 분이 보니까 민변 출신이더라. 또 플러스 더불어민주당의 대전시당의 전세사기 TF 단장을 맡고 있더라. 플러스 지난번 대선 때 이재명 대표의 법률특보였더라. 플러스 김혜경 씨의 낙상사고 있잖아요. 낙상사고가 있었을 때 왜 저게 이재명 대표랑 부부싸움에서 상처를 김혜경 씨가 입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논란이 불거지자 그것은 허위 사실입니다라고 하면서 검찰에 고발한 바가 있었는데 그 고발을 또 주도했던 인물이더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요. 그래서 최진영 변호사님, 민변 출신의 전세사기 TF 단장을 맡고 있던 분이 이거는 너무 내로난불 아닙니까. 이런 논란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1990년대에 거의 대부분이 법조인들이 존경에 맞이하는 조영래 변호사님이란 분이 정말 민생 그리고 또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서 만든 것이 민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검찰 출신 사실 굉장히 많이 공천을 했습니다만 순수한 변호사로서 제가 언론을 봤더니만 7분을 공천했는데 그중에 7분 전부가 민변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영섬 변호사 지금 본인은 어떻게 보면 전세사기와 관련해서 민생 변호사라고 하면서 대전, 이분이 대전에서 변호사를 했으니까요. 대전에 계시면서 대전시당 전세사기 TF 단장이라 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말과 행동이 너무나 달라는 것이고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서울 강북 갑이었습니까? 거기에 조순인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평소에 본인은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인권변호사라고 했습니다만 본인의 어떤 블로그나 이런 걸 보면 성범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위주로 해서 타겟 마케팅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제 여성의 인권 보호를 한다고 해서 그걸로 해서 여성에 대한 어떤 25% 가산점까지 받아서 사실 벼락 공천을 받았고 본인이 스스로 공천장을 주었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만 알고 봤더니만 범죄 피해자들과 아닌 가해자를 대리를 해서 돈을 벌었다. 결국 내로남불, 표리부동 이런 문제를 지금 민변 출신 인사들이 각종 보이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공천은 못 받았습니다만 성남에서 변호사를 했던 형근택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성희론발언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유력한 당선, 공천에 유력했습니다만 공천조차 받지 못하고 출마조차도 못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영래 변호사님이 1990년대 중반에 민변을 만들 때의 그 취지는 정말 좋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결국 참여연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변호사를 하면서 실제로 본인들은 마치 386, 486, 586이 되면서 운동권 세력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치적으로 부패했는 것처럼 민변 출신 중에 다는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특히 정치 권력과 결탁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말과 행동이 너무 지나치게 다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됐는데요. 특히 이번에 지금 이형성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향이 대전인데 이번에 지금 한 10채 정도가 대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고향 그러니까 일산, 인천, 세종에 있고 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동탄, 수원, 대구, 구리 전국에 있다는 것이 곳곳에 있다? 전국 곳곳에 있는. 이거는 거의 부동산 업자 수준 아닌가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게 어려운 것이죠. 자, 이형성 변호사가 문제가 됐고 말씀드린 대로 토요일 밤 지난 이틀 전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공천이 취소가 됐다. 이건 이재명 대표의 결정입니다. 출력되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